학교 최고의 루저이자 성공가능성 없어 보였던 마니는 제이제이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이제이 때문에 어딜 가나 외면당하고 썸남에게 실수하는 마니 신오빠 윌의 경기마저 제이제이 때문에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윌에게 찾아가 민폐덩어리라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오히려 내 동생은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라며 마니를 보호해줬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잘나가는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친오빠의 약혼녀가 마니를 안다고 하자 사진을 확인해보는데 조안나 때문에 지옥같은 고등학교 생활로 힘들었는데 윌의 약혼녀가 된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나 비행기에서 난동 피우려는 그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드웨인 존슨의 말을 듣고 난 후 당당해지기로 마음먹은 마니 과일도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 조안나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조안나와 마주 어우 눈부셔 어우 밝아 밝아 어우 불거여 고등학교 때 마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까지 뺏기고 반려견까지 조안나에게 뺏기는 마니 마니는 조안나에게 질 수 없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혔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고 싶어 조안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봤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조안나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마니 게일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괴로워하는 마니를 달래주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위는 줄 수 있다며 마니를 설득시켜줬습니다. 잠시 뒤 조안나의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학창시절 인기 많았던 게일은 라모나가 좋아하고 있던 남자를 가로채자 서로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엄청 잘나가는 회사를 운영하며 잘 살고 있었던 라모나 하지만 가족을 잃고 조안나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고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맥으로 유명한 웨딩플래너까지 고용한 라모나 라모나는 학창시절 게일이 치어리더 단장으로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하자 감동받은 조안나는 함께 치어리딩을 했습니다. 이번엔 사과를 받겠다는 마음에 조안나에게 직접 말해봤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괴롭혔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윌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지러운 마니는 동생의 트리하우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있는 어머나 누구세요? 댄스 레슨을 위해 할머니를 모시러 가는 도중 학교를 보자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는 마니 과거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조안나 를 보자 어이없어하는 마니는 조안나가 만났던 남자들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킬 뻔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소프트하게 넘어간 조안나 그리고는 마니가 잘 알고 있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조안나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때 연애했던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안나 를 오랜만에 보자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결혼한다는 소식에 눈물을 머금고 뛰어가는 팀 댄스 레슨을 받으러 가자 아우 완전 귀엽고 섹시한 조지아가 나타났습니다. 조안나가 허락도 없이 친구를 불러 미안하다고 했지만 마니가 엄청 좋아했던 썸남 찰리가 나타났습니다. 나모나는 게일에게 보란듯이 아주 섹시하게 춤을 추자 질 수 없었던 게일도 남편과 아주 섹시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로 화려한 치어리딩 동작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패! 과거 졸업 앨범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일 조안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니는 윌가 떨어뜨려 놓기 위해 일부러 마라톤을 연습하고 있다며 함께 운동하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사과하기 위해 라모나에게 찾아간 게일 라모나의 의리의리한 화장실에 의리의리한 귀걸이까지 끼려고 했지만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져버렸어! 다행히 귀걸이를 찾았지만 아우 완전 개운하게 샤워한 바탕하고 나온 게일 파과하기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게일의 말을 대충 알아들은 라모나는 과거를 잊혀주기로 하고 포옹하려고 했지만 저안나에 대해 말하려고 했지만 찰리가 지켜보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마라톤을 하는데 아이쿠 누구세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두 사람이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엄마는 마니에게 조금만 버티면 행복한 일상이 찾아올 거라며 마니를 설득시키는 그때 옆에서 라모나가 등장했습니다 라모나가 옆에 있자 질 수 없어 포락세를 밟아버리는 게일 파티에 가자 자신을 괴롭혔던 조안나의 무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조안나 때문에 자꾸만 신경 쓰여하는 마니에게 인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마디 해주는 할머니 할머니의 말을 듣고 사과받으러 갔지만 조안나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마니는 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자 고등학교 타임캡슐을 팔아왔습니다 엄청 섹시하게 입고 온 게일 하지만 그 옆엔 라모나가 서 있었습니다 조안나는 팀이 결혼식 파티에 온 걸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자 아주 미안한 척 쫓아낸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파일과 함께 재미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 팀이 찾아왔습니다 조안나와 사귀었던 그때를 생각하자 조안나는 철없던 시절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자 라모나가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며 위로해줬습니다 아빠의 멋진 연설이 끝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려는 그때 팀이 폭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많이가 준비했던 비디오에는 과거에 조안나의 모습들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윌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거가 들통나버린 조안나는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실망한 나머지 나가버렸습니다 비디오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망한 부모님 그저 진심어린 사과를 바랬지만 그 사과도 받지 못한 마리는 그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조안나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뒤따라가는 마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돌아서지 않자 완전 괴판이 되어버렸고 조안나가 선물 받은 가장 비싼 물건도 조안나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싶은 말을 한 마니 하지만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안나 윌은 조안나에게도 실망했지만 행복한 앞길을 가로막은 마니에게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과거의 일로 싸우다가 결국 물에 빠지게 된 두 사람 게일은 시간이 지나 성공한 라모나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기뻤다며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지만 라모나는 여전히 모든 걸 뺏기는 것 같아 고통받고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라모나는 이제는 웃으며 게일을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은 코코가 부엌으로 데리고 가자 울음소리가 들렀습니다 과거의 철없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만 지금 와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니 잘 되지 않았던 조안나 부끄러웠던 각오가 밝혀지면 모두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조안나 를 달래줬습니다 조안나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들이 속 시원하게 풀렸고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윌에게 찾아가 그저 지켜주고 싶었다며 솔직하게 고백하고 조안나는 예전과 다르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이의 진심이 통했는지 함께 있는 두 사람 하지만 동생이 마니의 복수를 위해 트리하우스의 나사를 모두 풀어놨습니다 마니와 동생 덕분에 사이좋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두 사람 코코넨 내 자고 있는 조안나 를 깨워 이쁜 드레스를 입히고 결혼식을 하러 갔습니다 조안나 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과 행동 상대방에겐 그 모든 행동들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마니의 엄마 게일은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혹시나 다음에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고 진득하게 진심을 담아 사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한 행동들은 언젠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낸 영화 유어게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미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